네, 우리가 지금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방향을 도대체 어떻게 잡아야 될까 고민이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 강남이라고 하면 싫어하실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강남의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다 남 얘기로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현 상태에서 2주택자, 3주택자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갈아타기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이 또 있으신 분들이 계시고요. 더불어서 요즘 주택에 있어서 규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보유한 게 마치 짐을 진듯한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택이 좀 있으신 분들이 표정이 어두워요. 그러면 계속 표정만 어둡게 가만히 있을 거냐. 그게 아니죠. 그래서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토지에 대한 투자가 또 새롭게 많은 분들이 문의가 오시면서 기회를 찾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제가 항상 얘기해드리지만 영원히 좋은 건 없어요. 다만 이 부동산이란 건 항상 투자의 기회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강남으로 지금 갈아타야 될 시기인지 아니면 개발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누누이 강조드리는 게 부동산 투자는 어디를 해야 됩니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항상 많으세요.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 커지고 확장하는 곳으로 가셔라 얘기를 항상 드립니다. 서울도 원래는 강의 북쪽만 대부분 서울이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커지게 되면서 경기도 양주라든가 광주라든가 시흥이라든가 이런 곳들이 서울로 편입이 돼서 이 주변에 토지가 있으신 분들이 현재 건물주가 돼 있으시고 부자 가문이 돼 있으셔야 되는 걸 시청자님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가 내가 즐거우려면 우리 시청자님들 첫 번째로 아셔야 될 게 뭐냐 부동산 투자는 급성황장하는 곳들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갑자기 개발이 마구마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원래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내가 그 원래 생각한 곳들이 개발되기란 거의 뭐 점쟁이에요. 점쟁이. 그래서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개발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부동산 값이 엄청나게 올라서 부자 가문이 되시는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를 하실 때 항상 이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노원창동도 많이 올랐고요. 연신내 많이 올랐고요. 백사마을, 개미마을, 구룡마을, 판자촌 여기 제가 또 그림도 있는데 막 성남 이런 지역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재개발, 재건축 호재가 겹치면서 무지막지하게 많이 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내가 빤히 이렇게 보다가 아 저기 괜찮은 것 같은데 기다리면 거기는 꼭 개발이 안 돼. 희한하게 그 옆에나 생각지도 못한 곳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복부인 분들은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이 정보라는 걸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정보가 보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많으신 분들이 공부에 얽매일 수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책 공부, 학원 공부, 글 공부를 많이 하신다고 부동산이 잘 되시는 게 아니라 항상 부동산은 소유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기본적으로 포인트가 항상 커져나가는 곳,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곳, 등잔 밑에서 갑자기 행복한 일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택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이 9.1역, 9.5역 주변에서 80년대 물건들을 제가 분명히 찝어드렸고요. 그리고 신정 내거리역, 이 신월동 라인에 있어서의 80년대 아파트도 찝어드렸고, 노원창동에 있어서의 80년대 아파트들도 찝어드렸고, 그럼 내가 집이 경기도다, 그중에서 저는 수원입니다. 그러면 광교가 많이 올랐으니까 광교 옆에 붙어있는 낡은 물건들을 한번 보실 수도 있다. 그리고 교육의 도시, 명문학군이 있는 안양 같은 경우도 범계라든가 평촌도 괜찮습니다. 더불어서 그린벨트로 많이 묶여 있었던 의왕이 과천이 커지게 되면서, 내 손, 네 손, 남의 손 해서 오전동, 오후, 뭐 해가지고 4천 세대 대단지가 들어가는 곳, 옆에 주택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 조언을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적어도 이거를 1년 전이든 2년 전이든 하셨던 분들은 2주택이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아이들이 집가 상승이 되면서 부동산이 이렇든 저렇든 오르고 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지금 강남으로 가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 상태가 부동산을 팔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반대로 또 사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진간한 의지가 있지 않은 이상, 갈아타기란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능하게 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찍으셨던 분들. 그래서 누군가는 5년 전에 전세를 5억으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잘 나갔어. 그래서 강남 3구나 송파구에 5억 가지고 전세 짓고 직장 다니니까 얼마나 괜찮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주변 지인은 월세나 이런 전세로 똑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부족함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집 사서 뭐해? 열심히 일해서 해서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부터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송파구에 있는 집값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오릅니다. 그런과 동시에 집 한 채라도 사자,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지금 막 10억, 15억 엄청 올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계속 전세 때문에 만기되고 왔다 갔다 하시게 되면서 업자라 돌아다니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항상 중요한 건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건 없다. 내 상황에 맞춰서 차근차근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신 분들은 지금 강남을 갈아타실 수 있는 타이밍이 되실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현 상태에 주택 부분은 내가 마무리를 잘 지었다. 내 것도 해놨고 내 자녀분도 해놨다고 한다면 주택이 더 늘어나게 되면 이런 세금적인 부분이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어떤 분들이 상담을 많이 받으시냐면 어떤 시골에 이런 논뚜렁, 밭뚜렁, 산뚜렁, 경산이라는 곳에 이런 시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가 1000평 정도가 있든 100평이 있든 아니면 500평 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경산이라는 곳이 경제, 자유, 지식 지역으로 묶이게 되면서 용도 지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산이 있는 곳이 아닌 농사만 짓는 곳이 아닌 마을이 아닌 일자리가 탄생하는 지역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용도가 바뀌니까 일하시는 사람 용지가 생겨요. 상업지도 생겨요. 연구시설도 생기고 공원 용지도 이렇게 생기면서 동네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장 부자가 되신 분들은 도로 앞에 있으신 이런 분들이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아니면 뭐 맹지가 모양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타지시는 게 잘 된 게 아니라 평수가 많은 사람이 가장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위치가 좋은지 안 좋은지 판별을 해야 하다 보니까 이 위치 개념만 먼저 배우시면 돼. 두 번째는 잘 되시는 분들은 항상 특정 좋은 위치에 평수가 많으신 분들이 잘 됩니다. 노량진 뉴타운이든 한남뉴타운이든 어딜 가든지 간에 그 안에 10평이 쓰신 분이 부자입니까? 40평이 쓰신 분이 부자니까? 10평이면 그냥 한 채 받는 거예요. 40평이면 내가 추가 부담금도 덜 들고 두 채나 받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토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개발에 대해서 인지가 되신 분들은 뭐가 생기냐. 여성분들이 특히 강한 게 뭐예요? 오감이 있잖아, 오감이. 촉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도 촉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가 바뀌었어. 농사 짓던 곳이고 나무만 있어서 숨쉬기 좋았던 곳인데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보상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옆에 있는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을 보상받아서 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하니까 또 오르고 그러면서 일부는 자녀분한테 아가아가 더 이상 경산에 있지마 여기는 내가 있을 테니까 우리 아가는 서울 가야 돼요. 하면서 서울에 집 하나 사주는 거예요. 돈 벌어서 땅 하나 사고 자녀분을 위해서 집을 하나 사주는 거야. 근데 그때 사줄 때 돈이 있으니까 사주는 거지. 오를 타이밍, 떨어질 타이밍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거 하기가 쉽냐고요. 그래서 어설프게 공부하던 분들은 지난 6년 동안 뭐 된 거예요, 지금? 무소유가 된 거야. 근데 크게 욕심 안 부리고 아, 그래도 내가 살아가는데 집은 하나 있어야지. 그래도 우리 집에 땅이 있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단순 진리 속에서 뭐가 생긴다? 건물주가 생기고 부동산 부자분들이 생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분명히 제가 조언 드리는 건 우리 시청자님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조언드리고 싶은 건 제가 어렸을 때 저 또한 역시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뭡니까? 제가 서울 태생이니까 서울 빼고는 그냥 다 시골이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아들 분당 가서 살자 했을 때 저는 울어버렸어요. 왜? 지금이 분당이야. 천당 아래 분당이니. 그때 분당은 뭐해? 그냥 시골이야. 시골. 경기도서부터 서울 사람 그냥 어린 마음의 입장에서. 그런데 서울이 이렇게 서울과 그냥 시골 지방으로 나다녔던 어렸을 때 인식인데 이건 이제 옛날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서울 사람들이 서울 촌사람이 되고 있어. 부자는 이 시골 땅들이 정부가 개발을 하는데 무슨 개발을 했습니까?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걸 했어. 그래서 너무 서울에만 사람들이 많으니까 서울에 있는 공무원들을 어디로 내려보냅니까? 지방으로 내려보내. 그래서 서울에 있는 공무원들을 원주로 내려보내요. 충청도로 내려보내. 그리고 전라도 이 전주 완주 라인과 나주라는 곳과 진주라는 곳과 김천이라는 곳, 대구라는 곳, 울산이라는 곳, 부산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아래에 있는 지역들이 분명히 시골 땅이었는데 지금은 이 시골 땅들이 다 뭐가 돼 있습니까? 신도시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농사를 짓던 어르신분들의 자녀는 아빠가, 엄마가 돈이 생겼어요. 10억이 생기든 20억이 생겼으니까 우리 애기는 서울 가서 집 사요. 우리 애기는 경기도 가서 집 사요. 그래서 이때 경제고 금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상황을 억지로 욕심을 부려서 하시는 게 아니라 부자는 개발이 될 때마다 계속 나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그래서 내가 확실한 때를 잡으려고 하시는 게 상당히 욕심이 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부동산이 많이 오른 거예요. 왜? 부자가 원주에서 생겼지. 김천에서 생겼지. 울산, 대구 왜? 다 시골, 농지고,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부자분들이 생기면서 이 돈을 서울, 경기 쪽으로 몰아보니까 서울 집값이 많이 오른 거야. 지금도 뭐예요? 3기 신도시가 생겼잖아. 그러면 부자가 어디서 생깁니까? 서울에서 생겨요? 아니요. 신도시 생기는 남양주에서 생기죠. 신도시 생기는 대전에서 생기고 신도시 생기는 광주에서도 하남역 근처에 있죠. 신도시 생기는 부산에서도 대서. 이 라인에서 지금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의 흐름을 시청자님이 저는 적어도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도 성장하는 지역은 있다. 성장하는 지역. 그럼 그 지역들 중에서 노림수를 봐야 될 건 뭐예요? 갈아탄다면 확실하게 개발이 되고 있는 GTX A 라인에서 내가 한 번 노림수를 가져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부담스럽다. 이것이 내가 자금이 부족하고 안 될 것 같아. 그럼 깨끗이 놓으셔. 그러면 자금이 부족하다는 건 뭐라도 내가 자산 운영을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 경기도권 대비해서 한참 개발하는 성장 중인 평택이라는 곳에서 내가 한 번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고 그리고 세종이라는 곳에서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세종은 국회가 내려갑니다. 평택은 삼성이 180조라고 하는 금액을 언제까지 합니까? 2030년까지. 2030년까지 여기를 개발하는 거고 세종도 2030년까지 이 주변을 개발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곳에서의 개발 토지를 갈 거냐. 아니면 서울에서도 이런 GTX 라인에서 아니면 강남에서 내가 노림수를 가져볼 거냐. 그래서 제가 항상 조언 드리는 게 강남 부동산은 오를 때 사야 됩니까? 빠질 때 사야 됩니까? 우리 시청자님들. 고민하는 순간서부터 내가 되기가 어려운 거야. 오르냐 떨어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냐. 강남은 돈이 있을 때 가야죠. 그냥 뭘 따져요. 왜? 엄청 부자 돼서 갈 거예요? 로또 맞아서 될 거야? 청약 돼서 갈 거야? 그냥 내가 있을 때 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어렵게 꼬아서 고점, 저점, 금리, 미국, 멕시코, 경제 했다간 큰일이다. 왜? 계속 지켜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도 복부인 분들은 잠을 못 자요, 잠을. 왜? 내가 1억이 있는데, 5천만 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얻다가 해볼까? 막 다니는 거야. 그래서 제 조언은 이걸 참고를 하셔서 성장하는 지역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졌을 때 행복한 일이 벌어지고 자녀분한테도 이걸 증여해 줬을 때 더 행복한 일이 발생한다는 거 아시면서 올해 멋지게 투자하시는 부분에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